딘딘님 가십니다, 딘딘님. 앉으시죠, 딘딘님. 앉으시죠, 앉으시죠. 잠깐만, 상다리가 다른데? 상다리가 다른데. 길이가 달라. 길이가 다른데? 아니, 얼마나 넣어주려고 이렇게까지? 일단 최고의 산삼 원정대가 된 예공팀에게 최고급 사냥삼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먹어도 돼요? 네 건데 뭐. 아니, 딘딘 건데, 이거? 아니야, 아니야. 그게잖아. 아니야, 아니야. 그게잖아. 이럴 거야? 아, 잠깐만요. 와우. 와우. 야, 종현 웬만한 음식에도 안 가는데 산삼은 가네, 형. 와, 형이. 우와! 형, 진짜 좋다. 형이 그냥 산이네. 야, 뒤에 뿌리면 잔뿌리만 하나 먹을까, 우리? 그럴까, 우리? 이거 떨어진 거 먹어도 되지 않나? 그러자, 우리. 이거 떨어진 거 먹어. 어때, 우리? 그, 그렇지? 그 잔뿌리를 하나 우리가... 야, 보자. 됐다, 됐다. 응, 형! 향이 너무 좋습니다. 어쨌든 축하드립니다. 아... 힘이 솟아나? 어때? 이제 구시를 할 수 있어? 넌 그거는 안 되잖아? 뭘, 아니. 뭘, 아니. 이상한 소리가 안 되잖아. 이렇게 내놓고 나눠요? 시간이 지났어. 그냥 잡고 살아셨는데 너무 안 되직하지만, 너의 마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니않은 도ỏi사올지 아니면 먹방송이 아닌 것 같으면 돼? 그렇죠.